Q. 무술 감독님의 도망가라고 하셨다면? Q. 무술 감독님의 도망가라고 하셨다면? Q. 무술 감독님의 도망가라고 하셨다면? 저번에 무술 감독님이 저한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도망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망 못할 때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서 오늘은 진짜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Q. 무술 감독님의 도망가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오늘 같이 도전할 친구를 초대했는데요 너무 리얼 친구예요 친구야, 살아남자! 살아남자! 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네! Q. 무술 감독님의 도망가라고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러키판츠의 비땄민 쥬리입니다 그런 게 있어? Q. 나 sawjeul이에요 sawjeul? sawjeuli 이게 왜 sawjeul이에요? 이제hodkkaashi죠 말고 sawjeul eating saw구나 저 김이에요 kymucak kiméukig 저희가 일본에서 같은 팀이었거든요 13살나 14살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친구입니다 야 사쿠라 진짜 너 진짜 안 된다! 구비 지금 얼마 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 타쿠라가 하이브 연습생 때 만났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 연습하고 있을 때 숙소에 왔어요. 타쿠라가 좋아하는 육회랑 연어를 먹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처음으로 말해요 그.. 매니저님도 뭐.. 기일이요? 와! 제가 몰래..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친구니까. 주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세상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재미있어서 오늘의 촬영이 끝나는 게 무서워. 오 뭐야? 오.. 그럼.. 뭐야? 근데 사실은 패미랑 상호랑 현따가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맞아 맞아.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세상에서. 허슬슬? 응. 네.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것 같구나. 맞아 맞아. 그러면 오늘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레전드 파이터 나와주세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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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호신수를 책임질 파이터 전 파이터 현 개그맨 김동현입니다. 네. 오! 너무 귀여워 선생님! 형! 형 개그맨이세요? 개그맨은 아닌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개그맨 중에 싸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유튜브 채널 나올 때는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대박. 오늘은 진짜 장난으로 말고 리얼로 정말 호신술에 도움이 되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와! 레전드 두 분 더 모셨어요. 네. 저는 주시스를 지금 수련하고 있는 최완기 타범이자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AFC 벤터급 챔피언 송영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핑크락! 혹시 강호동 선배님보다 세요? 둘이 싸우면 아 싸우면 누가 이겨요? 룰이 어떤 룰이에요? 룰에 따라서 그냥 없어요. 그냥 막 싸워요. 다 되는 거? 다 되는 건 사실은 동현이 형님이 이깁니다. 다 되는 건 케이지아에서 워낙에 그런 씨름 이런 건 제가 아예 상대가 안 되고 아예! 기술적인 거로는 누구랑 싸워도 완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세 개 누가 와도 세 개? 세 개는 몇 명 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아 근데 몇 명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몇 명 없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앞에 다섯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수백 명 생겼어요.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겁이 없으세요? 길에서 막 어디 어두운 데 다닐 때 누가 올까 봐 두렵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죠. 저희는. 시비 안 걸어요. 그러면 귀신이랑 사람 중에 뭐가 더 무서워요?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귀신이 진짜 있어요. 이건 토론해야 되는데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왜 100% 있어요. 왜요? 보셨어요? 실제로도 본 사람도 많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귀신이 무서워요. 소름이 확 돋죠. 사람은 안 무서운데 귀신이 좀 무섭지. 왜? 계속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귀신이 무서워요. 막 뛰어서 내 눈앞에 가지고 왔었어. 귀신이. 왜? 왜? 귀신 어느 상황에 나온다 했잖아? 제 전신 아닐 때는. 왜 왜 누가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제 전신 아닐 때 귀신이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 귀신을 번다고 한 사람은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귀신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해서 와요. 귀신은. 네. 사람 거짓말도 하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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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버. 상대를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무술이에요. 멋있는 그런.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우와 뭔가. 벌써 무서워. 벌써 무서워. 어어! 어어! 왜 왜? 이럴 수 있어? 밑에 자는 사람은 더 밑에 누워라고 해. 밑에가 더 이상한 게 많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것도 괜찮은 거야. 이게 실제로 주일수 시합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경기 나가잖아요. 준비. 시작. 소. 진짜 소. 그럼 다시 들려.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진짜요? 이거 댄스가 아니에요 댄스. 저희도. 인트로 시작하면 또 이건데. 아 그래요? 어떻게 안 돼요? 무대에서 올라가면. 이거.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비슷해요. 주일수 경기. 유명한 주일수 경기 다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서로. 서로. 서로 밑에 하려고. 레스라핌. 서로 밑에 하려고. 서로 밑에 하면 유리해. 아 레스라핌이. 아 그런 콘셉트였구나. 따봉. 간단하게 몸도 풀 겸. 주일수 움직임. 네. 우리 최영이 간장님이 애니멀 드릴. 애니멀 드릴. 애니멀 드릴. 오늘은 새우 빼기를 할 겁니다. 새우 빼기. 새우 빼기. 네. 바닥을 짚고. 내 몸을 이렇게 새우처럼.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는 건데. 밀면서 엉덩이를 쭉 위로. 사쿠라 씨. 그렇죠. 그 다음. 개. 그 다음 주리 씨. 잘한다 잘한다. 아니요. 어디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왜 만났어. 새우 아니에요. 왜 만났어. 마지막으로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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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쉽다. 이건 좀 쉬워요. 다 한다. 이 주먹으로 갈 거야. 주먹으로 이렇게 쓰면은. 손이 가고. 그 다음 발이 오고 이렇게요. 다시 또 손이 오고. 발이 오고 이렇게. 다시 손이 오고 발이 오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저 너무할 줄 알아요. 아 잠시만. 뭐예요? 소리. 아. 내세요. 내야 돼요. 안내도 되죠. 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내야 할 것 같아요. 내세요. 약간 진짜 고릴라가 빙이 되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instalment 경찰에 하던대로 할 때 하던대로 해 가동대로가 있어요 하던대로 하던대로 해 안하세요 했는데 왜 그래 병사 하던대로 할게요 adura잖아 약간 부끄러워서 주식이 빠나나야 journals 나와 어우 정답은 없는데? 해주세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일단 바나나 먹어봐. 그래, 바나나 먹어봐. 너도 해야 된다니까? 아니, 나 다음에 먹을게. 아, 진짜. 진짜로. 아, 콧도 억뿌려. 오, 바나나. 바나나 목숨 껍데기 깠어, 우와. 왔어, 왔어, 왔어. 감히 왔어, 감히 왔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손이 뭐? 손을, 손을. 올이나 될까, 진짜? 네. 아, 진짜 될까? 네. 승리, 승리, 승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꾸, 라용. 제일 기본. 초크랑 암바 정도? 초크랑 암바? 초크는 목을 조르는 거 암바는 팔을 꺾는 건데 일단 암바라는 건 어떻게 이 자세 어떻게 이 자세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며 이런 상황이 되는지 질크리에서 이렇게 아니 상상이 못 돼서 그럼 이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 저도 이게 어찌 보면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걸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짓수나 격투기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오니까 안 물어봤던 거지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막 지지고 먹고 막 싸워 우리도 막 싸우잖아요 막 구멍질하고 싸우고 넘기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싸우면 이렇게 돼 이게 돼요 진짜 누가 더 유리해 보여요 싸운다고 했으면 위에 사람 지금 이 사람과 저는 5 대 5 5 대 5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근 상태에서 야 이 자식이 이렇게 대박 두 분이서 느낌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파이트 싸우시면 돼요 야 사쿠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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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된다 너 진짜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이게 어떡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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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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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밀어 물 속어 호 잠궈 다리 잠궈 다리 잠궈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됐어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몸을 옆으로 살짝 틀고 다리 넘기고 짜잔 물 잡았어요 됐어 아프면 탭 아프면 탭 이렇게 탭 탭 탭 탭 암바 걸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방금 제압했어요 똑같이 한번 교대로 똑같이 다시 아 제가 어? 가는 걸로? 똑같이 반대로 아 반대로 아까 한 거예요? 이번에는 주리 씨가 주리가 걸어야 돼 아니 아니 여기서 놓아도 돼요 바꿀 위치는 안 바꿔도 돼 여기서 놓아도 되잖아 왜 바꿔야 돼 제가 제가 이쪽이죠 아니 아니 주리가 이쪽이지 여기 있는데 아니 그건 상관없어 정신 좋은 거 아니에요 파이 그리고 초크 알려주는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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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쪽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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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상황? 아 또 이 상황을 또 얘기해줘야 탁크라 탁크라 난 모르겠어 서서 우리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이때 여기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매달려 이렇게 왜 그 이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심해 보이죠? 여기 이게 시합 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별명이 매미잖아요 맞아요 이걸 제일 많이 해서 이걸 제일 많이 해 눌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요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아까 자세가 나오는구나 실전이다 실전 백 마운트 포지션이라는 기술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머리 뒤로 네 어 이거 우와 실초면 기절 실초면 그러면 이제 초크 한 번 느낌만 살짝 그 처음에 그 그 처음 한 번 해볼까요? 친한 친한 이쪽 한 번 이루시고 한 번 주리 씨 사쿠라가 이긴 거지 지금 아니 한 명만 이리로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타임 스톱 자 오늘 무조건 주리 씨가 왼쪽이에요 제가? 어 사쿠라 씨 무조건 왼쪽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서 서세요 하면 무조건 이렇게 서세요 아 알겠습니다 둘 다 이리로 갔다 둘 다 이리로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 두 분이 해서 헷갈려 그러면 사쿠라 씨가 먼저 거는 거예요 아 제가 거는 거 우리 둘이 같이 영화 보고 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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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고 있어 근데 싸우는 거야 갑자기 잠시만 잠시만 어떤 상황이야 그럼 영화 이렇게 봐요? 넷플릭스 지금 영화 이렇게 봐? 네 영화 이렇게 봐? 지금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저희 둘이 이렇게 봐요 너무 재밌다 근데 아 둘이가 스포 하는 거지 사쿠라 사쿠라 이거 다음에 알아? 어 몰라 이거 해오죠 어? 알아다가 초크 다 됐어 하나 둘 아 안 돼 어 됐다 됐다 이렇게 아 사쿠라 됐 안 걸려 준비 시작 근데 그건 진짜 아니었던 거 같아 내가? 내가 안 돼 그거는 내가 잘못됐어 언제? 왜 이제 안 못 돼? 이제 못 돼? 어 왜? 나 그런 생각이 없어 아 너 잘못됐다니까?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없었어 나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머리 뒤로 그냥 이렇게 꽉 이렇게 꽉 세게 됐다 됐다 우리가 주짓수를 다 배웠어요 이제 마스터 했거든요 이제 기술로 들어가면 돼요 잠시만 잠시만 제 기억이 안 나요 그거만 하면 돼요 그거만 하면 주짓수 다 끝이에요 그쵸? 궁금한 거 있는데 사과 손으로 초계기? 아 손으로 진짜요? 이거는 이제 사과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집에 믹서기가 없어요 믹서기 코드 꽂고 뭐해 그냥 뚝 하면 되는데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되지 이건 되지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어? 어? 안 됐군 어? 안 된 거 같은데 어? 에이 너무 웃으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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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지금 아 손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잠시만 진짜? 못다매요? 지금 아니 진짜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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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웃겨서 그래 뭐가 웃긴 거예요? 일단 제대로 딱 떨어져서 잘 가져와가지고 왜 그럼 이제 상대를 넘기는 기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왼 다리가 먼저 상대 옆에서 다리 쪽으로 붙어줘요 이렇게 붙으면서 도복도 몸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네 붙어서 뒤에 있는 다리가 와서 여길 딱 걸어주는 거야 아 이렇게 돌려주면서 넘기기 손 앞으로 넘어서 암바 하면 돼 암바 대동식 암바 아 암바 했던 거 다리 넘어와도 되고 준비 시작 하고 3 2 4 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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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세가 진짜 약간 스턴트 배우셔서 그런지 자세가 너무 잘 나와 감사합니다 주인수 다 배운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이제 내가 가르칠 게 없어요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실전 대결을 하면 돼요 나쁜 사람이 와도 저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2분 스파링을 해서 누가 더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배운 걸 썼는지를 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운 걸 심판원 최영이 간장님 오 좋아 준비 파이 퇴 그렇죠 잠시만 그렇죠 움직이세요 움직여 움직여 그렇죠 이게 뭐야 잠시만 너무 잘해 1대 0 막하자 막하자 어 진짜로 자 시작 막 오 잠시만 잠시만 너가 길이 봐 앉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막상막하 잠시만 뭐가 있었냐 오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계속 계속 아니야 이거 목을 막아야지 목 목 목 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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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배운 거 같아요 네 생각보다 힘든 아이고 처음이다 그럼 한번 불러고 와 이제 한번 빼드려 또 그렇다 기본 자세 먼저 제가 봐드릴게요 딱 어깨 너비로 적당하게 다리 벌려주시고 오른잡이면은 오른다리를 뒤로 쪽 빼주세요 살짝 응 뒷손은 상 딱 턱 앞에 네 앞손은 적당하게 어 상대 네 간지러웠어요? 냄새가 나서 아 냄새가 그래서 앞손은 오 오 오 오 오 어떤 냄새가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심각해 아니 내가 가져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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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라이언 £7. 궤한이라고 생각하고 세게 허리 틀어서 시작 우와, 세다x3 송구 막는 사람 잘한다 그런 상황 실전에 궤한이 왔을 때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세 명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걸 하나 우리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잡거나 손 이렇게 잡고. 아 이런 거 너무 쉬운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운전 거기서 한 건데 그냥 갑시다. 아 진짜 이 사람? 아 진짜 이 사람? 나 만두기야. 제가 할 테니까 뭐 봐주세요 자세를. 아 제가... 아니 제가 걸어야지. 아 이게 위치가 바뀌면 헷갈리죠? 죄송해요. 위치가 바뀌면 헷갈려. 오케이. 오케이. 예. 아이고 아이고. 어 그쪽이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봤을 때 뭐 그쪽도 졸업운전한 거 같은데. 어 아니에요. 그쪽이 너무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잘못된 거 졸업운전했잖아요. 아니 전화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전화하지 말고. 아니 전화하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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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웠어요. 저희가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네. 미션이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을 테니까 내가 움직임 지는 걸 할게요. 그렇죠. 오우. 오우. 이기자 우리 이기자.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그래.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뇨 아뇨 아뇨.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딱 이 정도. 아니 너무 작고 서 있을 수가 없던데. 아니 잠깐만 서 있을 수가 없잖아 두 다리가.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두 다리 서 있어요 두 다리.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여영. 됐어요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응 이렇게요? 네. 먹으면서 할까요? 어? 오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일세요 언니 다 배웠어요. 각오 한 마디씩 해주세요. 1조로 하겠습니다. 진짜. 1조 각오. 하아. 뭐라 될까.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자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우와. 졸릴 것 같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쉬운 미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작고 서 있을 수가 없던데. 이건 내가 이겨야지. 어 이건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도 되는 사이즈야 이건. 안 돼 안 돼 세우 안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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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내가 진짜 이겨도 돼 이거는. 저는 UFC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안 넘어지고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UFC에서 18경기 중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체육관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길게 이거는. 그러면 이거 진영핀 크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바꿔야지. 어 좋아요. 바로 바꿔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에 기를 매번 오늘 중단에 빡 밀어낸다. 아 이건 내 체육관의 회원들의 명예. 그러면 이거 진영핀 크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바꿔야지. 시작.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새상. 저는 UFC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안 넘어지고 중심을 지킵니다.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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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마리! 아는 것이 힘이다! 다시 해봐 나 잘할 수 있어 진짜요? 한 번 해봐 진짜 시작! 윤성빈입니다 근데 500을 해본다고요? 불이기고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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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어떻게 재미있어? 오빠가 어떻게 재미있어?